안녕하세요. 담뱃불이 꺼졌어요. 3 더하기 2는 5, 더하기 7은 12. 너무 바빠 불붙일 틈이 없어. 다 더해서 5억 1백만이군. 뭐가 5억이에요? 어? 아직 거기 있니? 5억 1백만. 모르겠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 사소한 것에 낭비할 시간이 없어. 뭐가 5억 1백만이에요? 저기 언뜻언뜻 하늘에 보이는 것들. 파리? 아니, 작게 빛나는 것들. 벌? 아니, 아니. 게으름뱅이들을 몽상에 잠기게 하는 저 금빛 작은 것들 말이다. 하지만 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 딴 생각할 겨를이 없지. 아하, 별들 말이군요. 그래, 그거야. 별들. 그런데 5억 1백만 개의 별로 뭘 하는데요? 뭘 하냐고? 네. 하긴, 뭐래 소유하는 거지. 별이 아저씨 거예요? 그래. 하지만 아까 만난 왕은... 왕들은 소유하진 않아. 그들은 통치할 뿐이야. 그것과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당신이 별을 소유하면 뭐가 좋은 건데요? 나를 부자로 만들지. 어떻게 부자가 되신다는 거죠? 누가 나타나서 별들을 사줄 때마다 말이다. 별들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데요? 그럼 누구 건데? 모르겠는데요. 누구 건지는... 그러니까 내 거란 거다. 내가 가장 먼저 그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면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야 물론. 네가 만일 누구 소유도 아닌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게 되면 그건 틀림없이 너의 것이다. 네가 누구 소유도 아닌 토지를 발견해도 그건 너의 것이지. 네가 뭔가를 맨 처음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에 대한 특허를 네가 가지게 되는 거야. 너의 것이란 증거지. 내가 별들을 소유하는 것과 같은 이치란다. 내 이전에는 누구도 별을 소유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 말이다. 그렇네요. 그럼 별들로 뭐 하시게요? 그거야 장사를 하지. 난 별들을 세고 다시 또 세본단다. 그건 어려운 일이지. 하지만 난 진지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제게 목도리가 생기면 그걸로 제 목을 감싸거나 추위를 막아줄 수 있어요. 제가 꽃을 소유하면 제 꽃을 꺾거나 어딘가로 옮길 수 있고요. 하지만 별들은 아무 쓸 곳이 없어요. 아니, 난 그저 저것들을 은행에 넣어둘 뿐이야.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별들의 개수를 작은 종이에 적어둔다는 의미다. 이 종이를 서랍장에 넣고 잠근다는 거지. 이게... 그게 다라고요? 그거면 좋게... 저는 꽃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매일 물을 주는 꽃이요. 그리고 제가 매주 굴뚝 청소를 해주는 화산도 세 개나 있어요. 저는 사화산도 청소해준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소유한 화산들도 다 쓰임새가 있어요. 제 꽃도 유용하고요. 하지만 저 별들이 당신에게 어떤 유용함이 있다는 거죠? 어른들은 모두 다 똑같지 정말 이상해!